구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메이예요 이번엔 에뛰드하우스 신상 랩글로즈 발색을 가져왔어요 짜잔 아 그런데 미안해요 제 머리 보이시나요? 그래요 좀 피스했어요 여러분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린다는게 그 마음 화를 불렀어요 제가 욕심을 좀 냈다가 이렇게 됐네요 그냥 못본척해주세요 아무튼 발색 시작해볼게요 에뛰드하우스 컬러인 리퀴드 립스 PK006번 올레이즈인 핑크색상이에요 보이시죠? 진짜 완전 핑크색이에요 이 제품은 어플리케이터도 괜찮고 아주 묽지 않아서 바르기 편했어요 촉촉한건 잘 모르겠고 실키한 느낌이에요 근데 이빨에 안 묶게 되게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많이 묶더라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오늘 발색한 제품은 에뛰드 리퀴드 립스였어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 많이 들고 올게요 아 그리고 이거 바르시기 전에 먼저 보습이나 입술 케어 먼저 해주시면 훨씬 더 색이 이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안녕